그럼 보건의료분야 취재하는 남주현 기자와 남는 궁금증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. 허가가 난 지 하루 만에 지금 병원 쪽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던 건가요? 그게 저희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주도는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.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법에 좀 기대보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좀 큰 상태입니다. 제주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규정한 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. 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부도는 어떻게 해야 그런데 오늘 올해 초 유권 해석을 할 때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. 법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영리 병원을 둘러싼 우려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우려했던 것처럼 이 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탐을 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죠. 그래서 의료 영리화 논란은 더 가열될 것 같은데요. 특별법을 또 보면 이 병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기관이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 우리 건강보험 체계를 해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런데 이것 봐라. 영리 병원이 이렇게 경영 어려우면 내국인 진료 요구하고 또 의료 공공성을 뒤우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제주도도 보면 공론화위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사전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원희룡 지사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 말의 무게가 좀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가운데 박릉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, 영리병원 더 확대하지 않겠다. 그러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는데요.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남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.